음... 내가 뭐 먹는다. 용이 하신다. 저도 아침 먹긴 먹어요. 이게 뭐야? 주방에 가시긴 하네. 행주 아니에요? 충격적일 것 같아, 벌써부터. 뭐야? 아랫떡이야? 아침에 떡이 맥혀? 아침에?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. 야, 진짜. 이게 말아? 맞아? 가랫떡 간식인데. 우리 세상에서는 정말 추워. 가랫떡은 걔는 주행공이 있거든. 윤은혜 씨는 또 다르게 먹을 거야. 내 생각은 그냥 그거를 가위를 툭툭툭툭 잘라서 간장이랑 물엿이나 이런 거 다 뿌려서. 살짝 볶아서 드시면 지금보다는 좀 입맛이 돌지 않으실까. 물엿? 물엿. 그럼 설탕. 설탕 있어. 설탕 이렇게 섞어가지고. 오늘 가는 길은 물엿 좀 알아서. 설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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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.